안에 모셔져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운구가 시작된 모습입니다. 주민들 그리고 노산모 회원들 노란색 종이로 종이비행기. 유족들은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고 있습니다. 선화를 하겠습니다. 마지막 권해드리는 길에. 이 개자식이야! 잡져도 붙여! 잡져도 붙여! 잡져도 붙여! 잡져도 붙여! 서구를 애도하고,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. 일본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해외 조문 사절들을 파견했습니다.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등 한국사회 등 영구차가. 사져도 붙여! 이 개자식을 취하기 위해 동료 사회를 하나씩 공격할 때가 될 것입니다. 산책을 취하기 위해 동료 사회. 이 개자식을 취하기 위해 동료 사회에서. 이 개자식을 취하기 위해 동료 사회에서. 삼성도 일정할 때! 감사합니다.